러브 유, 러브 유, 러브 유 이게 정체였구나 근데 여전히 모르겠다 당신 대체 뭐예요? 아, 미치겠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니까 또 모든 게 말이 되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름이 왜 없었는지 왜 그렇게 모든 게 오답이었는지 나한테 먼저 됐었죠? 저는 지금은 하지 마요, 그게 뭐든 안 하겠습니다 그냥 들킬게요 뭔데요 당신 대체? 뭐냐고 저는 저승사자입니다 뭐라고요? 안 될 줄 알면서 해피엔딩을 꿈꿨습니다 떠나가지 말아요 떠나가지 말아요 역시 떠나가지 말아요 비극이네요 우리 그만 헤어질까요? 네 네 네 네 네 아멘